잘하셨네요. 어떤 누구도 선거관리비원회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과의 타협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린이 아닙니다. 법을 법대로 하자는 것조차 우리가 구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이 새벽에 이걸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대만이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대만 일을 좀 많이 다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만의 nbc 방송의 기자분이 제니스 맥케이 플레이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대만 선거를 소개를 했네요. 대만 개표소에서는 각 투표지는 크게 외쳐지고 그다음에 손으로 번쩍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핑크색은 핑크색 투표지는 대통령 선거고 그리고 노란색은 입법위원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리고 2020년 선거에서는 결과가 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5시간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인구가 한 2배 정도 되니까 길어봐야 8시간이면 10시간 정도면 여러분들 수작업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전자투표기 다 이런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게 폐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도 한 번 또 다른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개표하는 광경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대만을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대만 이 nbc 기자분이죠. 제니스 맥케이 플레이어 nbc 기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하니까 취재를 했는데 그 밑에 전 세계 분들이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만 개표를 바라보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개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투개표가 어떻게 앞으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제니스 맥케이 플레이어라는 분이 여러분들 올린 이 트위트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만보다 일본은 큰 나라입니다마는 대만 개표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은 투표지에 투표지에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 이름을 씁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투표지는 한 장 한 장 손으로 세집니다. 결과는 출구 투표 이런 거 없고 늘 다음날 아침 신문에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본도 진짜 수개표를 하게 되고 일본은 더 심하게 투표자의 이름을 쓰고 정당의 이름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리고 수개표를 한다는 겁니다. 대만 개표 작업은 수시간 내에 완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외부 세력이 대부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만 개표 작업은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개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기 전에 대만인들은 투표 결과를 대부분 알게 됩니다. 이 대만 투표 개표 시스템은 외부 세력의 개입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여줍니다. 과거에 대만에서도 election flood 부정선거 때문에 타이완 사람들은 선거를 투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대만 선거 시스템은 많은 선거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보해왔습니다. 대만은 하이테크 허브 국가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전자 투표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통과하는 컴퓨터 같은 전산 장비를 통과하는 어떤 종류의 숫자도 위조 변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방법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대만의 여러분들 개표 시스템은 가장 투명한 방법입니다. 정말 대단한 방법이네요. 최고의 여러분들 기술을 가진 나라가 가장 낮은 기술을, 낮은 구슬을 사용합니다. the best tech is open low tech니까 최고의 기술은 종종 가장 낮은 기술이다. 투표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만의 개표 시스템은 영국에서도 이렇게 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거죠. 과거에 대만에서도 선거 부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만의 투명한 개표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아마도 미국인들은 대만에 사용되고 있는 로우테크 개표 시스템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대개의 젊은 사람입니다. 여기다 I would like all young Taiwanese to watch this. 젊은 타이완 젊은이들이 이 개표 과정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한다. 타이완 민주주의는 바로 이 개표 현장에 출발한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개표 현장에 출발해야 되는데 온통 뭡니까 전산 조작과 위조트 투입으로 다 오염이 돼버린 겁니다. 대만에서도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 있을 때는 부정선거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투명한 개표 시스템을 갖게 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단하지 않는 아주 고전적인 개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금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구성요소가 됐습니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모든 단 한 표까지도 사람들이 육안으로 두 눈으로 감시감도 갈 수 있는. 대만에서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 과정에서 전산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부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묻습니다. 국가안보차원이라는 문제 외에도 역사적으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정부가 권위주의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부정선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 노력했겠죠. 그렇게 해서 투명한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참 많이 다뤘는데 나라가 이제 제자리를 찾으려면 선거가 공정해져 가지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lett 하다. 이런 문제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감사합니다.